정부가 최근 부동산 경계를 살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하락세가 컸던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그만큼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은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 아파트입니다. 790여 세대로 올해로 35년 차 아파트입니다. 이제 겨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당장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5년에서 6년 이상은 단축되니까 재건축 사업 자체가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주민들이 빠르게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전국에서 각각 4번째, 5번째로 많은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띄게 될 전망입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우는 중공후 미분양의 경우에도 지방의 안에 세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부산, 경남은 미분양 수가 증가하는 데다 특히 중공후 미분양 수가 각각 860, 770여 가구에 달해 이번 정책으로 일부 소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인구 소멸 지역에 세컨드홈을 매입할 경우에도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서 부산, 경남 모두 14곳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심을 덜 받는 소외 지역도 같이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각종 대책에도 지역 간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부동산과 건설 경기, 인구 유익까지 노리는 정부의 각종 파격적 혜택에 지역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윤해림입니다.